당신과 함께 기울이고 싶은 밤. 삼남일녀 중에 내가 막낸데 다들 술을 좋아해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술을 되게 많이 먹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암수술을 해서 요양병원에 계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1년째 면회가 안 돼. 그리고 나오지도 못하신 거. 만약에 이게 좀 완화되면 그전에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음식 이거 말고 좀 특별하게. 특별하게. 그때 우리 아버지랑 어떤 음식과 어떤 술을 먹을까. 저는 그냥 한참의 소중 64altro immigrants 사걱에서 헐게 되는거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랑 오늘도 논의적인 음식이 입니다.